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자 여러분들 음 자 여러분들 그 에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에 자 그 자 오늘 그 오늘 안모님도 정의용 가입했네요 오늘 가입자가 많네요 제가 여러분들 어 정의용은 가입자가 많아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오늘 지금 그 뭡니까 지금 가입 신규 가입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 오늘 가입자가 그 빚값으로 정의용 가입했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정의용을 어 이제 인버스 가지고 돈을 버셔 가지고 어 이제 그 빚을 갚은다 해 가지고 정의원을 가입하셨어요 자 여러분 좋죠 자 그럼 오늘 어 지금 이제 우리 정의원 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요즘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푸푸푸님은요 푸푸푸님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하루 만에 342만원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인버스를 오늘 또 저점이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또 여기서 제가 제가 판단하기는 한 300만원 버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해 가지고 인버스를 저 오늘 아침에 또 들어갔거든요 어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으로 끝났 끝났잖아요 나는 그걸 노리고 오늘 아침에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또 추천했어요 자 추천했던 증거물 증거물 자 보세요 9시 3분에 우리 정의용 방 문자거든요 자 일반 종목들이 아침에 개입성은 사니 아침에 모두 파세요 그러니까 어제 정의용 가입한 사람들한테 내가 문자를 보낸 거죠 자 어제 정의용 가입한 사람들 그저께 또 정의용 가입해 가지고 그 주식을 못 팔고 들고 있던 분들한테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급등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침에 종목들이 전부 다 가격이 떠서 출발했죠 그래서 그거를 역용해 가지고 자 보세요 정의용들한테 자 일반 종목을 아침에 팔아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현재가 매수 3730원 매수 자 그러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벌었냐고 큰 소리를 치느냐 오늘 아침에 그 시작해 가지고 형성된 가격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해 가지고 형성된 가격이 얼마까지 빠졌어요 3695원 3715원 자 여기 거의 한 두 시간 동안 3710원에서 3715원을 형성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VIP 정의용 방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얼마에 끝났습니까 3830원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3.69%예요 3% 이상 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 종목은 어떻게 된다냐 일반 종목은 오늘 보세요 오늘 오전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파란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파란불이 많이 들어왔죠 오늘 아침에는 전부 다 빨간불이었어요 일반 종목이 일반 종목이 아침에 전부 다 가격이 높이 터서 출발하니까 그거를 역용해 가지고 매도하자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 가지고 지금 또 뭡니까 엠비엠 골드 박병주 밴드 요즘에 내가 지금 무료 회원들도 챙겨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엠비엠 골드 여기죠 엠비엠 골드 여기 밴드 회원들한테도 아침에 7시 52분에 제가 문자를 보시면 아침에 7시 52분에 나간 거예요 밴드 회원들한테 영란은행 국채에 매입했다고 해서 이게 추가 상승은 아니다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적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니까 뭡니까 이순신 장구처럼 앞으로 세계 증시가 올해 겨울 때 많이 빠지니까 미리 대비하자 미리 세계 증시가 올해 겨울에 많이 빠진 걸 대비해서 뭘 산다? 뭘 산다? 호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산다라고 제가 박병주 밴드 여기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엠비엠 골드 박병주 밴드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예 안 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그냥 주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무료 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박병주 밴드를 꼭 가입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엠비엠 골드 정확하게 쓰세요 영어로 박병주 주식 밴드 쓰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이트가 여기다 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도 역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하시면 뜹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시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는 무료 회원도 챙겨주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안 챙겨줍니다 여러분들 챙겨줄 때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걸 사야 된다 이걸 사가지고 이 수익을 먹으면 원금 회복을 하죠 원금 회복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식으로 지금 30% 마이너스 뭐 40% 마이너스 이따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45%에서 55% 먹으면 원금 회복하잖아요 맞나요? 다 같이 말주면 사람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밀어붙일까? 왜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지금 소원이 뭐죠? 자 여러분들 소원은 뭐예요? 우리 장산만원님 소원이 뭡니까? 장산만원님 소원이 뭐예요? 샤니님 소원이 뭐예요? 전민경님 소원이 뭡니까? 우리 한번 내 마음속으로 솔직해 봅시다 소원님 뭐죠? 아니 장산만원님 내 원금 회복이잖아요 원금 회복 제발 원금 회복이다 제발 원금 회복이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뭐하고 있어요? 시장이 계속 바닥이래 그래가지고 2차 전지 계속 손해보고 죽겠는데 반도체 지금 계속 손해보는데 반도체 계속 매수 조선주 손해보고 있는데 뭐 매수 들고 가라고 그러고 응? 여러분들 2차 전지 반도체 조선주 태양광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계속 사라 그래 계속 계좌가 깨지고 있는데 박병주 매니저 정해온 방들은 여기 봐봐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돈 벌었다고 올라오잖아 봐봐 아트님은 2650만원 해바라기씨님은 2500만원을 벌었대요 여러분들 도대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를 변경해야 돼 왜 그런 전문가한테 계속 심리가 지배돼가지고 계속 있어요 희망 고문 전문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변경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은요 전문가 변경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박병주 매니저로 전문가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병주 매니저로 전문가 변경 박병주 매니저로 전문가 변경하시면 회비는 안 냅니다 물론 뭐가 있냐면 기간 그게 조금 서운하겠지만 지금은 거기 있다가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전문가 변경을 해야지 그렇죠? 전문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고객센터로 연락하셔가지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확실하게 우리 정의원들 돈 벌고 있다는 증거가 있잖아 금액으로 쓰잖아 금액으로 자 우리 여기 계신 정의원님들 9월달 들어와가지고 수익 금액 얼마나 벌고 있는가 금액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왜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우리는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종목으로 내가 여러분들 강조드릴까? 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로 계속 강조를 드립니까? 이걸 가지고 왜 강조드리고 앞으로 저는 아까 이 정도도 목표로 합니다 이 정도도 이 정도 수익을 거두면 원금 회복 거의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수익 되면 여러분들 원금 회복 좀 됩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일반 종목을 다 팔아야 됩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정의원들한테 문자 나갔던 문자를 보라니까 참말로 나 답답하네 진짜로 일반 종목을 모두 팔잖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자꾸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한테 혼내킨다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정의원들한테 일반 종목을 다 팔아라고 아침에 문자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인버스로 사라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결과가 찰되고 있잖아요 결과가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를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 봐주세요 이분이 누군가요? 여기 지금 초상화가 누구십니까? 아시는 분 자 초상화가 누구세요? 여기 초상화가 누구냐고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이번에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번에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한산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버스 말고 다른 종목도 주나요? 동그라미님 제가 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버스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왜 내가 유비무안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할까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외군들의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그때 국방력을 계속 키웠던 분이에요 철저히 준비를 하니까 100점 100승 일본 놈들하고 싸워가지고 100점 100승 한 이유가 바로 유비무안이었다니까 유비무안 유비무안이 뭡니까? 앞으로 나쁜 일이 벌어질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올해 겨울에 아주 심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 종목은 우리 동그리님 일반 종목만 가지고 하라니까 당분간은 일반 종목은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 일반 종목은 아무리 돈 벌려고 애를 써도 일반 종목 같은 경우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알겠다 하시면서 한번 써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제가 일종의 사명감 제가 여러분들 회원들 많이 모으려고 했으면 인버스 한 종목만 추천하겠습니까? 회원을 많이 모으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발 올해 겨울에 밀어 닥치는 시장 급락을 절대 경험하지 마시고 이순신 장군처럼 올해 가을에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피해가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벌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길님 나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 시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정의원과 와서 여쭤보시라고 알겠어요? 나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 시간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내가 돈 벌어줬으니까 정의원방 가입하셔가지고 투자 기법 물어보세요 알겠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질문은 제가 시간였기 때문에 안 받고 궁금하시면 정의원방 와서 물어보세요 그런 것은 정의원방 투자 기법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오늘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특히 10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부터 매우 안 좋은 곳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예전에 일본하고 임진완한테 일본하고 싸워서 100번 다 이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안 좋은 일 것을 미리 유비무안의 자세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이걸로 준비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급등주가 아니에요 급등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이번 달에 24% 수익을 냈어요 증거 보여주겠습니다 24%에서 23%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9월 13일 날 그때 미국 증시가 급등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인버스가 폭락할 때 3,1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때를 제가 정확하게 찍어준다면 보시면 3,100원에 인버스를 그때 우리 정회원들한테 추천한 가격이 거기잖아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때 급락할 때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지고 24% 23에서 24% 수익이 여러분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달에 나처럼 정회원들한테 23%, 24% 수익이 내준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나는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이렇게 수익을 내줬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봐봐 증거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 질서 주세요 여기 증인 차고도 흘러넘칩니다 여러분들 누구 말을 드려야 되겠어 지금 누구 말을 드려야겠어 2차 우리나라 지수 바닥이니까 2차 지수 사가지고 계속 묻어두라? 반도체 묻어둬라? 그 다음에 조선주 묻어둬? 묻어둬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지금 삼성전자 6만 7천원 추천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깔끔하게 전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닙니다 매도합시다 9월 2일날 공개적으로 매도했어요 생쇼 출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뒤로 우리가 매도한 다음에 십 몇 프로 빠졌거든요 아닐 때는 과감하게 손절미 시켜야죠 저라고 무슨 손절미 안 합니까? 지난번에 손절미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기 공개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도한 다음에 12% 빠지고 그걸 팔아서 코덱스 인버스를 샀더니 20% 올라갔지 않습니까? 누가 잘하냐 이거야 2차전지 계속 들고 와 계속 들고 가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죽고 있는데 반도체 들고 가 조선주 들고 가 태양광 들고 가 여러분들 앞으로 들고 갔다가는 이제는 반토막이 납니다 제가 그거를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느냐 계속 강조드립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일반 종목은 쪽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거 부분들을 제가 올해 지금 4분기 때 보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문 기사 내용이나 유튜브 강의 이 내용이 이런 강의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되라고 나온 기사 내용이라고 보신가요? 혹시 어느 중권사가 그 종목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그 중권사 창구로 매도 물량이 나온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한국경제TV에서 유명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말했는데 다음날부터 반도체가 고점을 쳐가지고 폭락하는 경험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 판단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뭘 가지고 하냐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시황을 판단할 때 가장 기준을 가지고 가장 높게 보는 시황 근거가 여러분들 두 글자로 뭐였죠? 박병주 매니저가 시황을 볼 때 가장 근거로 봤던 게 뭐 뉴스입니까? 중권사 시황입니까? 아니면 뭐였어요? 여기 나오네 여기 여기 나오네 제가 가장 근거로 삼는 게 뭐였어요? 환율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3% 열심히 봐봐야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주나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주냐 이거야 전문가들이 오히려 틀리기만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늘 원달러가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 여기 환율 시장에서 1440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큰일 날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위원화하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보세요 내가 이거 했던 거 이거 일리가 있나요? 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삼 써주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삼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투자 판단의 근거를 누구 말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잖아 나는 전부 다 기법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맞췄던 게 환율 가지고 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자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지금 여기 환율 시장에서 1,440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예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다 같이 보이시면 7자 올려주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 원화거든요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 원화가 더블주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1달러를 가지고 자 요 때 요 때 요 때 보겠습니다 요 때 899원 이게 1597원까지 왔거든요 자 1달러를 교환하는데 899원 1597원 그러면 여기서 요 자 요 899원에서 1597원 가는 게 1번 방향 1597원에서 899원 하는 게 2번 방향이에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하고요 자 1달러를 사는데 899개의 우리나라 원화를 지불하는 거 요게 원달러 환율이 899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597원이라는 것은 미국 달러를 사는데 1597개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적게 지불을 해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다 원화 원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하죠 요것은 가치가 낮다 뭐가 우리나라 원화가 즉 그걸 바꾸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가치가 1번으로 올라가면 나빠진다 밑으로 내려오면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 신호는 원화 방향이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자 번호 올려주세요 자 번호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신호는 우리나라 환율이 1번으로 갑니까 2번으로 갑니까 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자 정답 올려주세요 자 이해가 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해가 1번으로 1번으로 가야 위기 신호예요 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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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뭐 암기할 것도 없어 그렇죠 좋아요 좋아 아주 분위기 아주 좋아요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2008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2008년에 이 자리 제가 날짜를 꼭 찍으면 2008년 9월 첫 주 첫 주 그때 그때 거기 대략 한 1100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 1100원에서 1597원까지 갔거든요 약 약 38%가 약 38%가 아 여기서는 올해 저점을 찍고 여기 이제 11월달까지 36%가 절하가 된 거예요 절하 아 안 써지네요 절하 가격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나요 증시 포인트 지수 포인트가 1500에서 9892까지 떨어진 거예요 40%가 40%가 두 달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무섭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요런 사태가 다시 14년 만에 14년 후에 올해 지금 9월 26일 날 만들어졌어요 환율이 제가 분석하는 환율로 본다면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요거는 우리 정예원들한테만 내가 결과만 내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차트상 보여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요거는 내가 5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그 투자 기법은 내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정예원들한테는 내가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어? 일목균용포랑 뭐 해가지고 도입을 해서 그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어 지금 2008년 9월달 이후로 우리나라가 급락했던 그 차트가 2022년 9월 말에 나왔다 그 기법은 내가 공개를 안 하고 결과만 말한다면 무시무시한 사태가 나왔어요 환률로 보면 아마 맞을 거예요 제 말이 제 말이 자 일단은 환률로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나요 자 위기감을 4분기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분기단위로 떨어지거든요 4분기는 10월 11월 12월 2월 3분기는 이제 7,8,9 자라요 요게 이제 끝납니다 요 4분기 때 4분기 때 저같은 경우는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2160 뭐 2170 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게 1차적으로 1750 그 다음에 1450 그 다음에 1380 까지도 열어두고 있어요 요 지수가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왜 환율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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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를 볼게요 자 우리 지수를 보면 우리 지수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거 지수거든요 자 지수 종합지수죠 종합지수죠 종합지수 보이신가요 어저께 어저께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2점 장중에 2.4%에서 3.25%까지 마이너스로 빠졌더니 어제 여러분들 뭔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시상에서 뭔일이 벌어졌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어제 6% 막 5% 6% 오르고 일반 종목은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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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여러분들 우리 지수가 어 그제 여기 응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가 2천 어제 일어난 일 보세요 지수가 2,233에서 어제 2,169으로 빠졌죠 하락폭은 2.4%에서 약 3.25%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일반 종목은 쪽박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경험 안 당했어요 내 설명이 어려워요 어 내가 말 지어내서 합니까 어제 실제로 여러분들 일반 종목은 쪽박을 쳤어요 대신에 코덱스 인버스는 어제 급등을 했죠 자 이게 급등했잖아요 어제 급등했죠 그러면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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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환율로 보니까 지금 우리 지수가 2,170이잖아요 자 2,170이 제가 예상한 대로 1,750으로 빠지고 더 빠져가지고 1,450 1,380 1,380은 바로 오지 않겠죠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가면 자 지수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이렇게 가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몇 프로 올라가죠 계산하면 여러분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거의 38% 수익을 줍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38% 수익을 줘요 그럼 일반 종목은 일반 종목은 일반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종목은 쪽박 어제 내가 여러분들 설명을 어렵게 설명합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박병주 매니저가 일반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망하라고 지금 고사 지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추천했잖아요 추천했는데 여기 9월 초에 여기서 손절을 맸거든요 손절을 해가지고 우리는 요거 손절을 해서 마이너스 10%까지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인버스를 사가지고 손절을 했던 것을 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인버스를 잽싸게 돌려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손해받던 것을 메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일반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전문가들이 계속 시장 저점이니까 2차전지 계속 죽거나 살거나 계속 들고 가고 반도체 들고 가고 방산주 들고 가고 물림 무조건 들고 가고 테마주 그래 테마주는 나중에 더 죽어요 여러분들 왜 코스닥 테마주가 완전히 상장 폐지되고 없어지는 이유를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런 회사는 보지만 내가 정말로 일반 종목 하고 싶으면 KTNG다 KTNG KTNG는 올랐어요 왜 이런 종목 이 종목은 남대로 올라갈 때 안 올라갔거든요 KTNG 담배 인삼공사 이런 우량주만 사지 테마주는 허지를 마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지수가 그렇게 빠진다고 환율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만 보면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또 추가적인 게 있어요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요 자 이걸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미국 유럽을 대표하는 게 독일이잖아요 유럽을 대표하는 주식이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게 4분기 때 급락 우리나라도 급락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독일이 독일이 지금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처지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36%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독일이 자 독일을 독일을 제가 보겠습니다 독일이 자 요 때를 볼게요 자 먼저 그러기 전에 자 여러분들 자 자 보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좀 다 같이 한번 그러기 전에 요걸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기초시식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근데 내가 돈이 임버스를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이 천만 원이 안 돼가지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주식하지 말고 받아칠 때까지 자 그러면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 요거 봐주세요 자 요거 써주세요 엘리에트 파동 자 요거 한번 써봅시다 엘리에트 파동 자 우리 다 같이 요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써주세요 엘리에트 파동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 같이 엘리에트 파동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 같이 엘리에트 파동이라고 써주세요 자 엘리에트 파동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썼죠 여러분들 엘리에트 파동 썼죠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엘리에트 파동이라는 것은 요게 올라갈 때는 요거를 이제 뭡니까 대세 상승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는 5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요 빠질 때는 A, B, C 특히 특히 여기서 C파동은 죽음 요 C파동이 내려올 때는 죽음의 파동이거든요 요 C파동이 죽음의 파동 특히 A파의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 이게 요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 그 하락폭은 어떻게 되느냐 뭐 요것도 요것도 일정한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만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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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A파동의 길이보다도 C파동의 길이가 더 길어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A파동 길이가 만약에 자 보시면은요 A파동 길이가 1,0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이 폭이 빠졌다 그러면 요 C파동의 폭은 1,000 곱하기 1.628 그래서 1,618포인트가 빠지거나 혹은 2,618포인트 그러니까 C파동은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무섭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C파를 조심해야 돼요 요걸 머릿속에 두셨으면은 자 이번에는 독일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를 보면은요 독일 증시를 요리 갈게요 자 여러분들 독일 독일이 우리나라한테는 독일이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급락이 나오거든요 거의 상강관계가 98%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독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 국가를 보면 오래 헷갈리니까 핵심되는 국가만 제가 딱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박병주 메이저 강의가 참 재미있다 눈을 뜰 수 눈을 따른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집중도가 강하다 하시면은 3 써주세요 자 박병주 메이저 강의가 뭐 다른데로 한눈을 한눈팔뜸 없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서 독일이 독일 증시가 이때입니다 여기 보세요 2011년 8월달에 여기서 확 빠지잖아요 8월달에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요거를 제가 주봉으로 보여줄게요 주봉이네요 주봉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다같이 보이시죠 자 보이시면 3자 올려주세요 자 소리가 들리면 3자 올려주세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2011년 8월달에 독일 증시가 폭락이 나오죠 특히 3중 고점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A, B, C A파의 저점을 깨니까 여기서 그대로 폭락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폭락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2011년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도 자 여기 보시면은 3중 고점을 치고 나서 3중 고점을 치고 나서 2011년 8월달에 독일과 같이 똑같이 빠져요 보셨죠 보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독일 증시를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를 다같이 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를 크게 보자고요 자 요게 독일 증시거든요 자 독일 증시를 크게 보면 2009년에 자 여기 자 우리가 증시를 보면 여기가 왼쪽이 아래가 시간축 시간 시간이 12년 동안 올랐어요 가격은 많이 올랐죠 가격이 3588에서 얼마까지 16,000까지 올랐어요 지수가 자 여러분 이 12년 동안 걸려가지고 3588이 16,200까지 오르면 계속 오릅니까 계속 증시가 오르기만 하나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맨날 오릅니까 빠지기도 하죠 내가 지금 뭘 말하냐면 자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3588에서 16,000까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거의 7배 올랐잖아요 7배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나빠지고 그런 날은 제외시키고 그냥 자연의 원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그런데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런데 너무 많이 빠지면 저점에서는 항상 위기라는 말이 나와요 100%야 100% 100% 고점에서는 증시가 좋으니까 막 사라고 난리가 치고 언론에서는 특히 주식 안 한 사람은 거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신문 기자노무식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은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황금 비율에 따라서 얼마만큼 오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지느냐 황금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단 8500까지 어 62%를 61.8%를 뺀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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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면요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는 어떤 시대였나요? 초저금리 시대였어요 초저금리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뿌렸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 증시가 여기서 오버한 거예요 자 12년간 그리고 3588에서 16300까지 갔어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건을 생산해도 안 팔려 경기가 막 계속 그러고 물건값이 떨어져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초저금리라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초저금리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미국 미국이 미국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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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미국 미국이 미국 국채 2년짜리가 0.125%에서 지금 4.28%까지 무려 30배가 올랐어요 금리가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6개월 만에 10배 올랐어요 아니 11배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렇게 증시가 오르면서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아 영원히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1억인데 10억까지 땡겨 쓴 거예요 1억을 빌릴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10억까지 빌렸어요 왜? 이자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느닷없이 금리를 지구들이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발생하니까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0배로 올렸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억밖에 내가 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10억을 땡겼으니까 진짜 죽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복잡하니 무슨 CPI 소비자 물가지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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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그냥 그래? 쉽게 설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품이 거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엘리어트 파동에 따라서 빠져요 엘리어트 파동 독일 증시가 이건 독일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똑같아요 12년간 올랐죠 그런데 빠질 때는 주식은요 빠질 때는 짧은 기간에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 A까지 빠지고 이제 뭡니까? B까지 오르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뭐예요? C파 시파 이름도 아주 개떡같네 시파 이름도 기분 나쁘잖아요 시파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파가 보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하락할 때는 급하게 빠지는가 여기도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2003년에 2188에서 8151까지 4배가 올랐다가 뺐는데 1년 만에 5년 동안 올려놓고 주가 뺄 때는 1년 만에 빠져요 1년 만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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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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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여기 2008 지금이 그 꼴이야 A B C A파의 저점을 깨는 순간 이 시파 시파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40%가 빠집니다 두 달 만에 내리꽂아버려 내리꽂아버려 두 달 만에 요것이 다시 2022년 9월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의 시파가 요 시파가 요 시파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A파가 빠져가지고 7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죠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큰 상승이 끝났어요 5파동이 어? 5파동이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A파 A파 그 다음에 B파 A파의 저점을 깼잖아요 깼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C파 근데 C파는 어떻게 빠지죠? 요 때는 요 때는 여기서 빼놓고 한 7개월을 기었다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빠져? 요 때는 C파는 급락을 시켜버려 급락을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폭락이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좀 더 유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의했는데 좀 더 유력한 증거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여기를 자 저런 보세요 여기서 요 색깔이 480 여기가 240 여기가 120 빨강색이 60 파랑색이 20 그 다음에 10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동평균선이 어떤 상태예요? 자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 정확하게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이동평균선이 어떤 상태입니까? 480 240 120 60 20 15 완전 역배열 그런데 이 완전 역배열이 언제 있었습니까?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 여기서 2008년때 급락할 때 2008년때 급락할 때 요 때 요 때 요 때 자 그러니까 보시면 2008년 급락할 때 A B C파 여기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릴 때 그렇죠? 흘러내릴 때 흘러내릴 때 지금도 그런 꼴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올해 4분기 때 올해 4분기 때 그러면 독일이 그렇게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는 따라서 오늘 시간 외에서라도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 사세요 내일까지는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를 꼭 사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일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까지 요거를 사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 미국 미국 나스닥도 자 미국 나스닥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미국 나스닥 증시가 보이면 3짝 써주세요 미국 나스닥 자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봐봐 1265에서 지수가 1265에서 16211까지 상승했어요 여러분 이게 몇 배입니까? 13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지 그런데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진다? 오를 때는 오를 때는 5파로 해서 오르지만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진다? A B C 그런데 요 놈은 C파 뭐 좀 약간 듣기가 거부가 하네 A C파 듣기가 좀 거부가 하죠 A C C C C 파 그렇죠? 자 기억하기 오래 됐죠 이거 봐봐요 보면은요 여기까지가 A A C C 파 A B C 파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보시면은요 자 지금 미국 나스닥이 이동평균선 배열 황색이 480 여기가 240 녹색이 120 빨강색이 60 파랑색이 20 자 이동평균선 배열 어떻게 됩니까? 이동평균선 배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동평균선 배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답 좀 올려봐 그렇죠? 아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정답을 가르쳐주잖아 480 240 120 60 20 완전 역배열 이 역배열 되는 게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2008년 2008년 9월 달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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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08년에도 여기까지 A 파 B 파 A C 파 C 파 여기 C 파 할 때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완전히 폭포수처럼 빠진 거 아닙니까? 그때 10월 달부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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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자 중국은 여러분들 이번에 난리 아니에요 독일과 미국이 자 언제 10월부터 12월까지 폭락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폭락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종목을 들고 있으면 봐봐요 어저께 일반 종목은 쪽 빠겼잖아 지수가 빠지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결론은 자 오늘 시간 외에서 자 오늘 시간 외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분 사세요 시간 외에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오늘 시간 외로 또 올라가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일까지 9월 30일까지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일반 종목을 다 팔아가지고 자 일반 종목을 팔아가지고 자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도 사셔도 돼요 자 만약에 돈이 적으신 분들은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는 돈이 천만 원 안 돼도 되나요? 난 이걸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혹시 요거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는 천만 원 안 돼도 살 수 있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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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세요 알겠죠? 자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천만 원 안 되면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요거다 요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걸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순신 장군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누굽니까? 일본놈들하고 싸워가지고 뭡니까? 100점 100승 왜 그랬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유비무안 자세로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뭡니까? 요거 요 분들은 지금 코스 인버스 제가 수익을 들여가지고 정해온 수익 두신 분들은 정해온 방에 미리 오세요 지금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바꿔 전문가를 바꾸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